females 이제 희유님과 연인 형 그러면 재진 게임하는지랑 재진이 좋아하는 것들 다 이해해줘야 해 알았지? 다 이해해라 아니 일주일에 여섯 번 먹으니까 거짓말 직수를 오늘 굳이 안 먹었대 사진 빨리 찍어 예쁘게 찍어야 된다 손빛 파티 즐겼어 아니 다 먹어야지 지금 아 빨리 지금부터 근데 빨리 그거 해 몰입해 아 너무 좋겠다 가서 예쁜 사진만 찍어야지 아 이거 여장 콘텐츠가 아니야 남자 할 때도 남자들이 할 때도 그렇게 그래 우리가 막 하기 싫어 죽겠어 아 게임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 그래 내가 언제 아 재밌다 재밌다 이래 희연이 맨날 아 행복해 아 이건 왜 쓰는 거지 아 왜 저래 진짜 이 새끼를 체험하러 가는 거지 이게 저를 놀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체험하러 가고 있는 거야 몰입하라며 그게 아니라 몰입을 하라며 아 엄마는 전화해야지 안녕 안녕 아 아 일단은 바디 너무 예쁘다 빨리 들어가봐 안 돼 야 이거 안 할까 이것도 너무 귀여워 여기가 진짜 귀엽다 야 저기 피자빵 아 왜 피자빵이야 피자빵 안 먹나? 아 왜 피자빵이야 피자빵 안 먹나? 진짜 먹기 싫은 것만 몰랐어 진짜 먹기 싫은 것만 몰랐어 너무 좋다 사진 빨리 찍어 예쁘게 찍어야 된다고 한 번 찍어봐 아 예쁘게 찍어 아 이 사람 찍는 거 아 이렇게 찍어 사진 나 이렇게 찍는데? 아 호러야 뭐야 호러 찍어주자 그러면 좋다 좋다 아 먹쳐 꿈빈 파티 즐겼다 먹는 척해야지 아 귀여워 이거 이제 나 찍어줄게 봐봐요 아 이상하게 찍지 마 이거 뭐야 내가 제대로 찍은 건데? 아니 봐봐요 여기 적장은이가 있죠? 나는 어프로 찍어 곳 아니 나 키울 partners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나해 하나 똑같습니다 공기는 난이도 엄청 높다 진짜 개쌉스럽겠다 맛있어요 맛있지?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? 내 입에다 뽁뽁이 못나왔는데? 진짜로? 우리 거의 다 먹었네 이제 갈까? 예 남겨 3만 5천 치 시켜먹고 잘 불려 저 빵 하나는 몇 난데? 6,000원, 7,000원이요 국백 한 그릇이네 아 뭘 하든지 국백으로 하지마 여기 예쁘다 다 이쁘대 어 예쁘다 하늘 진짜 이쁘다 은행나무 가봐 어 잠깐만 닫았다 저 빨리 나 괜찮다 둘이 여기 있는게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 잠깐 나가 있을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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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 자리를 잡아놓을게 그니까 나는 뭔가 약간 핑? 보라? 보라? 보라 계열 이쁠거 이런거 찐뿌나 해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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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안정마세요? 51번이요 예쁜거 하시네 혹시 남자들도 많이 받으러 보나요? 폴로는 많이는 아니고 종종 아 아프진 않죠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처음이시면 조금 아프실수도 있어요 뭐 마취하는거 아니요 나 진짜 무서워 진짜로 무슨 여기서 마취를 해야겠어 최악은 아니고 어 어 어 어 어 어 너무 어려워 선생님한테 죄송해요 엄지에 맞춰서? 네 엄지에 맞춰서 뭐야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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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엄살 같은데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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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요 조금 뜨겁네 오오 칼리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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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엉 오우 아 Wahrabyrinth 아아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여기 봐 이렇게 해야지 두 분 다 손톱 보고 있는데 내가 훨씬 예쁘긴 해 내가 손톱 미남이야 일단 술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마시고 이렇게 다 먹어야지 아니 다 먹어야지 술 마시는 것도 취하면 재밌어 취하면 재밌어 얼마나 많이 하는 여자친구 주력해봐 근데 이게 오늘 먹었을 때 이쁜네 우와 멋있겠다 이게 이게 아니 연 먹이는 게 아니라 진짜 배가 안 부르고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손톱 보고 한참 먹어야 돼 우리는 아 우리가 한 번 보여줄까? 소주랑 한참 동합인지 우와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한 건 나 보통 먹는 거 아니잖아 한번 먹어봐 우리 위에 봐 근데 이게 우와 너무 예뻐 에이치 하트 핫도그 먹어라 먹어라 맞다 이거 겁나 먹을까? 이거 안 먹을까? 이거 안 먹을까? 이거 안 먹을까? 아닌데요? 아 여기서 먹고 싶으면 스키하게 들어 아 먹고 싶어 끝까지 너네만 뭐 먹고 싶으면 아 우리가? 나는 뭐 이렇게 가면 사실 과일 디저트인 거지 아 뭐야 이거 봐 난 게임 갈 수 있어 게임하자 아 그러니까 재미없을 듯 아 진짜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 우와 나 터뜨렸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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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못 짜는다 초코요요 초코요요 빨리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어 쌍봐 쌍봐 내가 할게 야 빨리 아 아 아 아 야 몰라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드냐 솔직히 먹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먹기고 싶어 게임 게임이면 그냥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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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체험하러 어떤 수업들 왔다 여기 이제 게임하는데 잘못 데려왔어 게임하는데 지금 계속 한 시간 넘게 게임하잖아 나 널 1mg도 이해 못하겠는데 어떡하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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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오늘 이렇게 저희의 이해를 이해해 봤잖아요 아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1도 안 되고요 술 먹는 것도 게임하는 재미로 먹는 거라 갖고 아 아 이해 안 돼요? 더 갈까?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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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 이해가 됐죠 진짜 나는 왜 왜 여자들이 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냐 왜 왜 좋아하는데요 그냥 행복해 게임하고 술 먹는 게 너무 행복해 땡 아 2차 3차 갈래 그냥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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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저기 어 빨리 빨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